안녕하세요. 저는 I1의 최희수, 저는 RBW의 최재우라고 합니다.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최희수! 파! 안녕하세요. 저는 I1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최희수입니다. 제가 이렇게 1분 PR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. 저는 춤, 노래, 랩 모든 것을 좋아하고 저의 매력 포인트는 보조개입니다. 요새 보조개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역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랑도 고프고 투표도 고프니까 혹시 투표하실 분이 없거나 아직 모자르시다면 저 최희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? 이 재우 친구도 괜찮고요. 저 최희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혹시 시간이 좀 남았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음자를 저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 표정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더 남았나요? 그러면 감사합니다! 사랑합니다! 저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 갑자기 여기 수염이 있길래 뭔가 했는데 얘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잡았네? 아팠네! 갑자기 팔에 무슨 얘가 너한테 수염만 주면 어떡하냐 진짜 너 웃긴다 몰라 난 여기 이거밖에 없어 아하하하 아하하하